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반도체를 탑재한 그런 신형 여러분들 AI 슈퍼 컴퓨터를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한 번 정도 더 요동을 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웰 전 모델은 호퍼 h100 h100 그런 AI 작업에서의 학습과 추론을 동시에 담당하는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주력 상품이 지금까지는 h100 h100 ai 슈퍼 컴퓨터가 이제 새 블랙웰이라는 신형 제품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루빈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제 h100 2023년도 그 다음 h200 2024년도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나오기로 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을 당겨 가지고 다음 달 말 정도 출시가 되는 모양이에요. 블랙웰 100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트레이닝 과 인플루언스 학습과 그다음에 추론. 그런데 뭐 주가는 뭐 그렇게 반등은 안 합니다. 주가는 보니까 이게 1개월 주가인데 그냥 답보 상태 네요. 한 125불 정도 상태에서. 이게 이제 많이 팔리게 되면서 주가가 또 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참조할 만한 차세대 AI 반도체가 시작이 공급 되면은 유례없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대호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초기의 안페어라는 모델 그 다음에 호프라는 모델 그 다음 블랙웰이라는 모델 그 다음 루빈이라는 모델 이렇게 이제 신제품 여러분 나오게 돼 가지고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바로 반등을 하죠. 이제 이달 중순 7월 중순에 b100 b200이 이제 여러분들 가속기 형태로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서브 업체인 델 컴퓨터 같은 데서 거기서 이제 cpu 뭐 그 다음에 gpu 그 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것을 다 합쳐 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로 가는 거죠. 전작 h100 출시 이후에 2년 만에 신제품이 나온 거네요. 엔비디아의 신형 ai 칩은 주요 서브 업체들 보내져서 완제품으로 조립된 뒤에 3분기 내 데이터 센터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이제 7 8 9월 사이에 공급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출시 일정을 조금 땡긴 겁니다. 출시 일정을 땡겼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도 소식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최고 경영자 는 본인의 ai 스타트업 기업인 xai의 현재 구축 중인 슈퍼컴퓨터에 내년 여름까지 엔비디아 블랙웰 200을 30만 개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도 더 부양될 가능성이 조금 높겠네요.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니까 기존의 호프 200 모델보다도 학습 능력은 3배 추론 능력은 한 30배 정도 더 나은 그런 상품이 이번에 나오는 b100 블랙웰 100에 탑재되는 gpu 정식 명칭은 gpgpu죠. gpgpu. 예를 들면 이 상품에 보면 아마 엔비디아가 내놓은 이 상품이 하나 있는 가장 하단에 있는 것이 cpu 자체 cpu입니다. 이름을 글레이스 cpu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cpu에 또 이런 붙어있는 제가 시스템 구조를 잘 모르지만 대부분 이제 cpu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붙어있고 gpu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붙어있는 그런 형식이네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이제 gpu 정식 명칭은 제너럴 퍼포우저 gpu니까 데이터 센터용 gpu 여기 gpu에 gpu가 여러분들 이름이 블랙웰 gpu입니다. 그리고 그 gpu 옆에 8개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이제 삼성도 곧 공급하겠죠. hbm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 메모리 반도체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 ddr. 더블 데이터 레이트 그다음에 로우 파워 ddr 이런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 이런 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cpu 그다음에 gpu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hbm 이렇게 합치니까 이게 전체를 합쳐서 여러분들 슈퍼칩 혹은 슈퍼컴퓨터라고 이렇게도 부르죠. 이제 이 자체가 이제 델컴퓨터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아마 서브로 이렇게 만들지는 모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몇만 달러씩 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앞에서 나왔던 호퍼백과 호퍼백에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4개 6개 장착됐는데 이번에 이제는 8개가 붙네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겠네요. sk하이닉스가 요즘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재투자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블랙웨일 판매가 캐시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엔비디아 주가가 힘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요. 참 데이터센터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퍼붓는데 자존심 경쟁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생성행 ai 같은 경우는 성자가 많은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방송할 때 많이 쓰는 것이 퍼플렉스트 ai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큰 빅테크들이 다 경쟁하지만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데는 다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망하는 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 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 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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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